이런건요? 슈퍼 스타포스 스타포스 뭐 이런거? 윗버튼 윗버튼이 발상을 잘 나가는거에요? 윗버튼 뭐 이런거? 내가 이런건 라이덴 정도 이런건 잘 아세요? 이거 두세 핫티버전이에요 2시 48분입니다. 뭔똥 뭐가 뜨죠? 여기서 이렇게 쏘면 보너스 보너스 나오는데 왜 보너스가 안 나오지? 보스 스테이지 알판 타겟 크리어 이러는 거 금방 끝나죠? 오 라이프 6됐어 헐 뭐야 그리고 이번 포미컴 시리즈 중에 원래 그 슈퍼 시리즈로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헐 아 저거 원래 공략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가운데를 모아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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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힘 공략법이 있었어요 헐 공략법 얘기하다 죽었다 헐 뭐지? 여기서 자꾸 갈리네 헐 여기서 잡고 갈리는 헐 뭐지? 여기서 잡고 갈리는 어! 보스다 근데 참고로 나는 이걸 약간 라이덴 종교 이런 걸 잘했어요 깼다 아마 이번 스테이지에서 다 끝날 것 같애 헐 뭐야 저 날아오는 거 저거 어떻게 해 움직이지 말자 헐 헐 답없다 이거 개그캡 게임이야? 어차피 이제 엑스트라이어프 없어요 헐 여기가 어려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채팅방에서 하도 개그캡이라고 하니까 에 에 에 에 에 에